유방암이라고 진단이 나오더라고요. 간절이 아니길 바랐지만 피할 수 없었던 암 선고. 그날의 기억은 가족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망망하고 암이라는 말 한마디에 가족들은 모두 절망 그 자체였죠. 수술이 잘 된다고 해도 유방암은 워낙 재발이 많다고 하니까 수술 후에도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면역력은 선천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찾아보니까 노력하면 올릴 수 있는 게 또 면역이더라고요. 암 재발의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답은 바로 면역 균형 바로 세우기. 선천 면역과 획득 면역 둘 다 지킨 고수의 비법 기대가 됩니다. 면역력 증진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한다는 부부. 산책은 획득 면역을 올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인데요. 그런데 가만 보니 두 분의 산책은 조금 특이합니다. 맨발 걷기 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진다고 해서 이렇게 맨발 걷기를 해요. 맨발로 걸으면 발바닥에 분포한 지압점이 반복적으로 자극되는데요. 이때 몸에 쌓인 노폐물이 배출돼 면역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답니다. 산책을 마친 부부. 바로 들어가지 않고 익숙하게 무언가를 집어드는데요. 아하! 덤벨 운동을 하시려나 봅니다. 유산소 운동을 했으니까 이제 근력 운동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이제 오늘의 운동량이 다 끝나는 거예요. 팔을 뒤로 해 덤벨을 머리 위로 천천히 올렸다가 내리는 상체 덤벨 동작. 총 5회씩 4세트를 반복해 주는데요.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운동인 만큼 너무 무리하지는 않는다고요. 그런데 건강 고수님 무겁진 않으세요? 처음에는 한 2, 3kg로 했는데 자꾸자꾸 하면서 이제 키로 수를 올려서 했습니다. 이어지는 동작은 덤벨 스쿼트인데요. 15회씩 천천히 반복하는 이 동작은 우리 몸 중 가장 큰 근육에 속하는 허벅지 근육을 강화. 근력은 물론 기초 대사량을 늘려주는데요. 꾸준한 근력 운동은 몸속 면역 세포를 자극해 면역력을 올려주기 때문에 우리 몸을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준답니다. 운동으로 면역력을 제대로 끌어올린 부부. 이번엔 식사 준비를 하는 건강 고수. 직접 담근 장이 빛을 발할 차례인데요. 또 어떤 비법이 숨어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사실 정희 씨는 5년 전부터 요리 연구가로 활동할 정도로 음식에 조회가 깊다는데요. 발효식품이 우리 면역력을 키우는데 좋기 때문에 이 청국장이랑 된장이랑 섞어서 청국장 찌개를 끓일 거예요. 프라이팬에 직접 담근 된장을 넣고 중불에서 소고기를 살살 볶아준 다음 쌀뜨물을 조금 붓고 끓이는 동안 찌개에 넣을 채소를 썰어줍니다. 그 다음 양파와 무 등 딱딱한 채소를 먼저 넣고 찌개가 끓으면 두부와 파를 넣어줍니다. 청국장을 넣어 마무리해주면 완성! 보기만 해도 구수하고 시원해 보이는데요. 이어서 반차를 만들 차례! 텃밭에서 직접 재배한 채소들을 아무렇게나 썰어서 양념장만 묻혀줘도 맛있는 겉절이가 되는데요. 쌈, 채소는 항산화 성분이 있어 염증을 없애주고 면역력을 길러주는 1등 공신이랍니다. 보기만 해도 산뜻한 겉절이도 완성! 면역 균형 맞춰주는 고수표 밥상! 아이고, 냄새 좋으네. 음, 맛있게 드세요. 밥상 관리가 곧 면역 관리라는 부부! 자연에서 얻은 재료에 요리 고수의 손맛까지 더해시니 더할 나이 없어 보입니다. 건강도 애정도 업! 되는 시간! 식사를 마치면 부부만의 휴식 시간인데요. 이때 빠질 수 없는 게 있답니다. 이런 거 또 챙겨왔나? 선천 면역과 택등 면역 두 가지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고수. 건강 고수의 비책이 공개되는 순간입니다. 이건 면역 유산균 와이셀라라는 건데요. 면역 균형을 딱 맞춰준다고 하더라고요. 암 수술 후에도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암 수술 후 취약해진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비법! 지금까지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도록 면역 균형을 맞춰준 고수의 비장의 무기는 바로 면역 유산균 와이셀라였습니다.